자 그래서 채연이 통문장이네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난 뭐라고요? 인 더 유나이티드 네 해도 돼요 네 됐습니까? 오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오케이 열심히 노력했어 자 한군데 틀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뭘 틀렸을 것 같아요 사실 두개 틀렸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중요한거 스트레인지 잘 익히셔야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채연이 지금 쓰기가 급해 늘 얘기하지만 스트레인지 평가 이래갖고 오늘 큰일나요 학교에서 중학교 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인 위스컨신 인 위스컨신 피플 캔트 키스 캔트 키스 인 인사이드 어 트레인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인 위스컨신 피플 캔트 키스 인사이드 어 트레인 그리고 오우 피플 오우 피플 맞았으면 돼 캔트 키스 인사이드 어 트레인 다 맞았네 이거는 오케이 좋고요 아이고 매기면서 할래니까 손이 모자라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인 웨스트 버지니아 인 웨스트 버지니아 pun이 니아 인 웨스트 버지니아 원인 цо니 원인즈 오케이 유 스멜 라이크 오니언즈 오우 다 맞았어 이것도 그래서 뭐라고요? 인 웨스트 버지니아 유 스멜 라이크 오left Eric on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이씨 드라 역서시 주 낫 고트 자 쏘가 풀면 우리말로 풀면 뭐였더라?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네가 양파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너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였구요 그렇다면 쏘를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그렇지 Because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그렇지 You smell like onions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 문장도 준비됐을까요? 봐볼까요?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 not go to school 오케이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 not go to school In West Virginia 됐습니까? 이상한 법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n California In California You are in the bed top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구요? So In California You are in a bed top In California You are in a bed top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So You should not eat You should not eat Oranges Oranges 오케이 자 그래서 라는 말을 풀면 우리말로 뭐였더라? You are in a bed top You are in a bed top You are in a bed top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 문장 가볼까요? Because You are in a bed top You should not eat oranges In California In California Because you are in a bed top You should not eat oranges In California 오케이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In Florida 오케이 In Florida In Florida Florida 잠깐만요 F를 동네 이름은 특별하기 때문에 대문짝 써야 되는데 근데 You are wearing You are wearing You are wearing I am wearing Swimming suit A swimming suit 쎄요 목 셀 수 있고 한 벌이니까 좋습니까? 오케이 뭐라구요?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그렇죠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So You should not sing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그렇죠 So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그렇죠 뭐라구요? So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그렇죠 So You should not sing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수고했습니다 최빈이 75 읽기하고 나서 76 프린트는 밖에 있어요 이따가 마치고 갈때 이따가 마치고 갈때 여기서 하든지 가져가서 하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참 마저 매겨줄게요 슈가 회사 상상 아이들 수고하니 쉐어링 자, 틀린 것들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틀린 것 틀린 문장 뜻 자, 뜻 한 번 쓰고 문장 세 번 쓰고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오, 끈우, 컴온.